같은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팻돼지가 고픈 채로 또 왔어 풍빠가 닦고 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풍빠가 닦고 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풍빠가 닦고 밀고 들이대고 들어간단다 지금 안개가 짙돼가지고 주랑도 못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상가마마 서근이 망극하옵니다 올 한해는 어디가서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옵고 오늘 같이 온 여성분 술 많이 먹여서 꼭 모텔에 끌고 가서 성폭행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나왔는데 박수도 안치고 인상 팍팍 쑥 있는 인간들 봐봐 너희들 바람필 때에다 마누라한테 걸려갖고 뒤져버라 이 새끼들아 너희들아 그리고 솔직히 이를 또 데리고 오신 분들 이런데 솔직히 진짜 마누라 데리고 온 사람이 어디가 있다 이런데 진짜 마누라 데리고 있는 놈은 정신 나간 놈들이요 이런데 관광지 이런 월미도는 이거 데리고 와갖고 이거 한 번씩 하려고 다 데리고 오고 월미도 비싼 회맥이고 누가 마누라 회맥인 놈이 대한민국에 몇 놈이나 되고 0.5%도 안돼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여기 진짜 사모님 모시고 오신 분 계세요? 진짜요? 아이고 정신 나간 놈이요 저거 마누라는 친척집 결혼식이나 예식장 그리고 친구 어머님 장모님 돌아가신 장례식장 이 세 군데만 데리고 오자 이런 데를 마누라를 데리고 와 아이고 이런 데는요 솔직히 이런 우리 남자들은 다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바람을 핀 게 아니여 사랑하는데 점점 그래서 좀 마누라 사랑하면서 그냥 눈 한 번 돌린 것 밖에 없어 솔직히 안 그래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 번 주세요 지금 박수 치는 새끼 더 나쁜 새끼들이 이 새끼야 마누라를 생각해 이 새끼들아 이라이씨 이 새끼 마누라가 중요하지 뭐 이거로 와야 너도 이라이씨 저런 아유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모노 새끼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니까 저 뒤에 있는 남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환장하겄네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뭐가 가짜 여러분들 이거 내가 보여주진 않을 테니까 살았는가 죽어있는 건가 생물인가 사물인가 그것만 봐줘 내가 거짓말 아니야 봐봐 죽었는가 살았는가 준비운동만 할게 준비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바로 이라이씨 바로 이라이씨 아유 깜짝 놀라 대한민국에서 지가 지 물건 세워서 놀랜 놈이 몇 놈이나 되고 그래 안그려 여기 있는 사람은 재밌어 죽겠지만 저 뒤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궁금하느냐 뒤로 돌아 준비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바로 이라이씨 바로 여자들은 사모님은 재밌어 죽겄지 거의 흥분된 상태로 오르가즘 상태로 보고 있지만 남자들 얼굴 한 번 봐라 존많은 새끼들 존많은 새끼들 그리고 어쩌서 남 다 큰 놈이 있으면 나와봐 존많은 새끼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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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가짜요 보고도 뭘로 가짜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누님들 가까이 오시오 노래 한 거 보내드릴게 저 노래 하나 주세요 빠른 노래를 하나 고장난 몇 시에 하나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들 공부 나름대로 많이 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요 저희들이요 옛날같이 붕장만 한다고 각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극의 3대 여수가 뭡니까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부킹술 모텔 육하원칙 기승전계를 위한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바꾸면 Who can be what how why 땡큐 지금 박수 치신 분들 4년 이제 유니버시티 졸업 오신 분들 저 박수 안 쳐 아니 저 무식한 새끼들 요건 줄 알고 옛말이 딱 맞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인물에는 인물님만 보이고 개 눈에 똥만 보이고 똥은 똥끼리 붙어다니고 오줌을 오줌 끼리 엉키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박수 치신 분들 내 기분이 지금 강개가 무량이고 백골이 난망이고 5년에 목련양이요 자와간 앞으로는 덧도 말고 들도 말고 50년이상씩만 반수무강하십쇼 송스타트 이 노래란거는 모션입니다 모션 그럼요 자 잘하지 나오 나가죠 박수 안 칠래 상대방 sche 회원님 일본들은 이쯤명 상탐 이쯤명 이쯤명 오, 약속한데라 무릎은 자판가다 돌아가더니 어느새 너로 간첩축 포장한 영신을 멈추는 천세우로 포장하고 잘하지? 나훈아 가수님 노래야 나훈아 가수님 노래 이렇게 한 거 봤슈? 만신을 때려불라 때려불라 바지 좀 올려줘 노래해야되게 바지 한번만 올려줘요 형편집 바지 한번만 올려줘요 노래해야되게 타랑고 아니 노래해야되게 바지를 올려주라고 방 에이 사람을 몰라도 이상하잖아 아 나훈아 가수님 노래 나훈아 가수님 노래 나훈아 가수님 노래 하하 고작하잖아 욱신에 멈추는 처신으로 고작 트위터 한글자막 by 한효정